안녕하세요 박두영입니다. 현재 에버미디어에서 나온 레퍼런스 GH337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는데요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네 마이크는 양방향 마이크에요. 좌측 우측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LED 나오는 데가 좌측이구요. 여기 있는 이 귓볼이 있는데 우측입니다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편한 구도를 갖고 있어요. 굉장히 편한 구도를 갖고 있는데요. 하나 둘 셋 넷 뭐 음악 감상한다. 신나게 음악 감상을 해요. 게임을 한다. 바로 들어주시면 됩니다. 편하죠? 하나 둘 셋 넷